고향 삼성 한강 뒤클래스로 이사를 간 코에 비췄으니 제가 오늘 마포 세무서 마포 던기고 업무가 있어서 마포 상수도 예전에 있었던 사무소 1월 12일 이었으니까 코에 비췄으 옛 사무실을 잠깐 가려고 합니다 아직 주소 이전이 안된 관계로 세문들이 상수도 있는 사무실로 와 있을거니까 지금 상수역 사거리입니다 1번 출구 4번 출구가 보이는 상수역 사거리에서 자회전을 받아서 코에 비췄으 예전에 있었던 사무실로 가볼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선물도 확인을 하구요 홍대 후무소은 우유 오른쪽 한두시 방향에 있는게 코코동 바동석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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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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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우결 우결 미쳤어 예전 사무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동생을 해볼까요? 네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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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편을 받아서 네